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제시엔 모닝뉴스입니다. 4월 12일 총선이 이제 80여 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피말리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인 탓에 의원들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공천작업에 착수하면서 4.10 총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현역의원 컷오프, 현역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6명의 현역 의원 모두가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들이 1차 간문 통과를 위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현역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 지수를 산출하는데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합니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당이 외부기관에 의탁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호도와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방식입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중 하위 10%, 현역 의원 7명을 일갈 컷오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위 10에서 30%까지 모두 18명에게 경선계를 주대 20% 감점이 부과됩니다. 여론조사가 예고되면서 해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공의로 시작하는 전화는 꼭받기, 조사 종료 안내가 나올 때까지 끊지 말기 등 여론조사 대응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4명이 남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활동에 들어가며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빨리 우리 시민들께 저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빨리 예비후보 등록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싶고 또 시민들께 얘기하고 싶어서. 국민의힘 소속 다른 4명의 의원들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28일까지 청선 후보자 공개 모집을 권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원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린 이유나 출마를 공식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울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예고되던 국민의힘 소속 박명호 전 울산시장은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 시계가 한차 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국민의힘 정연국 중구 총선 예비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정치는 고치고 국가와 국민은 지키겠으며 봉사의 정치, 자기 희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의 정치 1번지인 울산 중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기성, 남구갑 총선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규칙에 대해 모든 후보들은 경선 룰과 지침에 성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LCD 현대중공업과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 간담회가 어제 LCD 현대중공업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채익 시당위원장과 동구지역구인 권명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LCD 현대중공업의 함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내수와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도 함께한 가운데 진수 후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 차세대 이지수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둘러봤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김두겸 시장은 시도 제한 및 협조사항으로 개발 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1인 견적 수의 계약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한해는 협의회 제17대 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역할에 임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 중앙정부의 성공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 인구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88개월인 7년 4개월 만에 인구 감소세를 멈추고 인구 증가를 보인 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06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인구 위기로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근 4개월간 유일하게 울산만이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인구 증가 반전은 민선 8기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친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시와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점관리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투표와 개표 관리와 개선 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과 연중 추진할 업무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선거 운동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늘기 시작했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두 달이 지난 최근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 이래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울산시에서도 바이러스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위장염 노로바이러스. 낮은 기운일수록 생존률이 높아 한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0명대를 웃돌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올해 1월부터는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월 2주 차의 환자 수는 최근 5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익혀 먹지 않거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발병하는데 사람들 사이 접촉에서도 옮을 수 있어 전문의는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80도씨 이상의 물로 1분 이상 끓여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외출 후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생활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동안 비상 방역체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행여나 외부 식당에 가서서 음식을 드신 후에 설사나 장염이 발생한 증상이 있으시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정점 시기는 2월 말까지, 설 대목까지 앞둔 상황에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GS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치안 정착의 목표를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로 정했습니다. 5부명 울산경찰청장은 어제 총경급 이상의 지휘부 회의에 5개 일선 경찰서 간부들도 화상으로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불법 집회와 민생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치안 역량 강화와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서울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부패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인사철과 휴가철, 명절 등 공직자의 기강 회의나 금품 수수 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시기를 대비해 필요시 수시로 발령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를 비롯해 서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솔선 참여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행위 금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올해 운동경기부 신년 인사회 겸 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시청과 시체육회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견례를 갖고 운동경기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검도팀은 모범적인 직장 운동부 문화 조성을 다짐했고 태권도팀은 전국 최전 종목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정희 울산 북구의회 의장이 어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동지와 함께 북구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같은 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북구의회는 김 의장의 합류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선출직 당직자들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올 하반기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현재 안으로 제시한 시내버스 개편안은 현재 버스 운행 편수를 4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동구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선 감소가 아닌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울산시의장 면담을 통해 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택 부업할 사람을 구한다며 사람을 모은 뒤 중고장터에 물건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판매 대금은 자신의 계좌로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두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3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고 판매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 B씨는 180만 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다음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일부 금액을 먼저 이체했는데 물건을 받기로 한 시점이 되자 판매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가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송금하니까 물건은 안 오고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대행이라는 알바생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알고 보니 판매자 B씨는 재택 부업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끌려간 10대 여성이었고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제3의 인물인 윗선의 지시로 판매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중고장터에 가방을 올렸고 선결제할 때 보낸 계좌도 윗선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3자 사기 형태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는 중고장터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허위의 계심으로 올려서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판매 전력 확인 그리고 판매주 계좌의 확인 등 계좌이체의 특별한 신중을 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챙긴 이 윗선에게 당한 피해자는 전국에서 확인된 사람만 19명. 북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 사건을 아산경찰서로 넘겼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중구 국가정원길 1원 조류관찰대크에서 겨울철새 생태관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생태관찰장에서는 갈대가 우거진 하천 습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쇠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물닭, 청머리오리, 청둥오리를 비롯해 터쇠화된 외가리와 중대백로, 쇠백로, 민물가마우지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방문객이 망원경으로 겨울철새를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조류들의 특징과 생태에 대해 알려줍니다. 생태관찰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유니스트 슈퍼컴퓨팅센터와 함께 울산형 디지털 인재발굴을 위한 숙박형 캠프를 개최합니다. 어제부터 4박 5일간 열리는 인공지능팀 프로젝트 슈퍼컴퓨팅 청소년 캠프는 교육청과 유니스트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울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캠프는 인공지능 교육과 소셜 이벤트 팀 프로젝트로 구성돼 유니스트 캠퍼스 투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컴퓨팅이 진행됩니다. 남구청이 2024 장애인 인권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이번 사업에서 총 예산 393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기본권과 복지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15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틈새 없는 장애복지 안정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구청이 올해도 북구에 5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4년생 10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북구청은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22년부터 장수 축하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수 축하금은 이달 말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영농 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농촌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저감시키는 등 자원순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파쇄 대상 장목은 배, 감, 사과 등의 과수 전정가지를 비롯해 밭작물과 가지, 줄기 등 파쇄가 필요한 영농 부산물로 65세 이상 고령층과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합니다. 파쇄 비용은 무료로 다음 달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장물환경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시엔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